실제로 있던 상황입니다. 2015년 8월 20일에 서부전선 폭격 사건이라고 북한이 우리 스피커 쪽으로 폭격도발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포 대응사격을 했던 2015년 서부전선 폭격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군이 전부 다 대기 상황이었어요. 전부 다 인원들이 대기하고 진짜 저도 퇴근 못하고 당시에 이함대 지통실에 저는 파견가 있었는데 이함대 지통실에서도 상시 두 명이 대기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화장실 가면 누군가 대기를 해야 되잖아. 혹은 밥 먹든가 하면 누군가 대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로 그 이함대 지통실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자리를 못 비우고 딱 자리를 했지. 육군 연락장교 중에 제가 가장 선임이었어요. 내가 웬만하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실작전이니까 선배가 자리 지킬게 그러고 후배들이랑 교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좀 집중될 때는 내가 있고 후배들은 서포트 시키고 잠깐 너프했을 때는 후배들이 앉아있다가 뭔가 느낌 이상하면 내가 바로 앉아서 대기하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던 실제 상황이었어.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이함대 서해바다에서는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도 몰랐는데 그때 NLL 쪽에 정말 예민했거든요. NLL 쪽이 막 북한 애들이 넘어오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권이 전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북송시키고 약간 북한이랑 친한 정책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때 NLL 침범했다는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최근에는 뉴스에 안 나왔죠. NLL 침범했다는 뉴스 안 나오잖아. 원래는 NLL은 침범을 안 할 수가 없어. 이것도 잠깐 썰을 풀어야 되는데 NLL은 절대로 북한 애들이 못 넘어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NLL이 일단은 선이 없잖아. 그러니까 휴전선은 철책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 근데 바다 위에서는 그게 안 보이잖아. 바다에 선이 없잖아. NLL 넘어오는 게 안 보인다고. 그리고 걔네들도 레이더가 안 좋아가지고 지들이 넘어간지도 몰라. NLL 넘어온지도 모르고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 애들은 돈이 없잖아.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배를 띄워놓고 거기다 닫힐 내려. 우리는 딱 배를 시동을 켜놓고 망망망망망망망망. 시동 키면 망망망 손이 나잖아. 망망망망망 하면서 배가 물에 떠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다고. 언제든지 기동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기동해야 되니까 우리는 딱 지켜보고 있다고. 근데 걔네들은 기름이 없고 배가 안 좋으니까 배가 닫힐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섬이야. 섬. 이 새끼들 기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북괴 새끼들은 배를 하나의 섬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물에 떠가지고 그냥 경기에 쓰는데 경기에 쓸 생각도 안 해. 왜냐면은 감시장비도 없고 야시장비도 없고 아무튼 북한 해군은 완전 개똥이야. 걔네들 잠수함 말고는 전쟁 나면 그냥 전멸이야. 전쟁 나면 해군들은 전멸이야. 북한 해군들은. 왜냐면은 걔네들은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공하기가 없어. 대공하기가. 그리고 우리 배를 쏠 수 있는 자상이 없어. 걔네들은 근접전이야. 근접전. 저글링이야. 저글링. 스타그래프트 할 줄 아나? 이거 하면 아저씨. 북한 애들이 우리랑 상대가 안 돼. 함정이 아예 쬐비 안 돼. 쬐비. 북괴넘은 새끼들은 쬐비 안 돼.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NLL을 무조건 넘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15년, 16년, 17년도 이때는 NLL을 거짓말 안 하고 한 2주에 한 번? 한 3주에 한 번씩 넘어오든가 아니면 넘어올 뻔해.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여러분도 이건 비문적인 건데. 바다에는 공용망이 있어요. 공용통신망이 있어. 우리도 쓰고 북한도 쓰고 중국도 쓰고 전세계 공통으로 쓰는 해군들 통용망이 있다고. 망 같은 게 있어. 공용망이지. 거기다가 그냥 야 넌 씨비 넘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도 그걸 열어놔. 왜냐하면 우리가 뭐라는지 얘기 들어야 되니까. 그럼 그걸로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북한, 중국 다 대화를 해. 우리도 중국어선한테 막 얘기를 해. 그래서 북괴들이랑 통신도 한단 말이야. NLL을 실제로 여러분들 그 안 넘어올 수가 없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와요. 우리는 안 가. 우리는 아예 안 가. 거기를. 북괴놈들은 거기다 중국 애들한테 팔아. 입장권을 판단 말이야. 이것도 설명하려면 칠판이 있어야 돼. 아무튼 이건 다음에 설명해줄게. NLL을 다음에 설명해줄게. 이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운데. 아무튼 막 지금 막 연천에서는 포소구. 우리 대북 확성기를 그때 다시 어땠냐면은. 확성기를 틀면은. 확성기가 어느 초소에서 어디서 몇 분 몇 초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정리를 했어요. 어느 쪽에서 지금 대북 확성기를 운영하고 있구나. 거기에 도발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 애들이. 그런데 이 한대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적 해안포. 북한 애들은 해안포를 문을 딱 열어서 파로마 알아요? 파로마? 파로마 하듯이. 문을 열어가지고 포를 쏘고. 포가 쏙 들어가. 숨어. 얘네들이 한 번 쏘고 도망간단 말이야. 이제 괭도라 그래. 그래서 해안포를 문을 열어가지고 쏘았다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이제 북한 애들 전술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약하니까 한 번 쏘고 도망가야 돼. 우리가 딱 포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쥐잉 추적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접혀 찍어가지고 쏘면은 걔네들이 다 박살나니까. 걔네들은 야비하게 한 번 쏘고 도망간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식의 북한 애들 전략이에요. 우린 해안포만 보고 이제 NLL만 보고 있었어. 그때도 막 NLL 쪽에서 애들이 막 넘어올랑 말랑. 이안대 사령관이 막 퇴근도 안 하고 딱. 지휘석이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야 경고사격해! 막 하면서 막. 막 경고사격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경고사격 안 하지. 아니 지금은 하겠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고사격이 무슨 소리였죠. 경고사격하면 붙들려가는 거지. 이안대 사령관. 아 왜 이안대 너네 북한에 대한 탐보로 총속냐? 이렇게 했겠지. 원래는 북한 애들이 NLL을 넘어오려고 하면은 우린 경고사격했어요. 아무튼 북한 애들이 두려워해 우리 해군을. 그런 막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었어. 막 진짜. 막 이안대 사령관 상석에 딱 앉아가지고. 지통실 밑에 내려와가지고 지통실장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막 보고받으면서. 야 경고사격하고 너 폐보하고. 막 진짜 막. 막 이안대 지휘통제실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 나도 긴장하면서 보면서 막. 육군에다 보고해야 되잖아. 육군에다 달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진짜로 북한에 또 NLL을 넘어온 거야. 그래서 경고사격을 했어. 그리고 진짜 막. 경고사격을 하고. 바로 또 이제 그러면은. 바로 그. 작전사에 보고를 해요. 해군 작전사에 보고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전군이 막 비상상황이어가지고. 참모총장도 자리에 앉아있고. VTC로 계속 그냥. 자기가 지휘하는 걸 다 그 사람들이 봐. 지휘하는 거를. 장군들이 서로 내가 지휘하고 있는 거를. 작전사에서도 보고. 근데 확실히 해군은. 이안대 사령관을 통제를 안 하더라고. 이안대 사령관이 딱 그 자리에서. 야 경고사격해. 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안대 사령관님 딱. 야 경고사격해. 경고사격 딱 하고. 아무튼 되게 멋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북한 애들이 해안포를 연 거야. 북한 애들이. 해안포를 딱 열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연기가. 연기가. 하고 터진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봤는지. 아무도 그걸 못 봤어. 카메라가 되게 많잖아요. 앞에 카메라가 되게 많아. 근데 뭔가 불빛이 딱 났어. 근데 그 이안대 사령관님이. 야 저거 뭐야. 야 해안포 쏜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야. 진짜 아무도 못 봤어. 이안대 사령관님이. 야 나 그때 그거 보고. 야 역시. 와 역시 장군이다. 한대 사령관님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야. 1번 화면 띄워봐. 야 저거 지금 포 쏜 거 아니야?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못 봤는데. 야 방금 1번. 카메라 켜봐. 2분 전으로 돌려봐. 근데 얘네. 해안포를 쏜 거야. 얘네들이 포를 쏜 거야. 바다 쪽으로. 근데 우리 쪽으로 쏜 게 아니라. 해안포를 열어서 포를 쏜 거야. 그거 자체만으로 도발인 거야. 왜냐면 지금은 막. 출근해가지고 긴장돼 있는 상황인 이 새끼들이. 바다에다가 갑자기 포를 한 번 쏜 거야. 갑자기. 돌려봤더니 포를 쏬네. 포가 불이 뿜어져 나온 걸 본 거야. 그 얘네들이 연습인 걸 수도 있잖아. 실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막. 긴장하고. 야 해안포 쐈어. 보고하고. 근데 나도 화면으로 봤지. 우와 해안포를 쏜 거야. 나도 빨리 작성해가지고 육군에 보고했지. 어. 오지마. 육군 연락장입니다. 어 지금 이한대 근무구인데. 북한 애들이 포를 쐈습니다. 어딘데. 그래서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랬더니 어 그래. 북한 애들이 해안포를 쐈어. 하면서 육군도 이제 그 점달한 거지 내가. 군이 다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어. 이한대 지통실장은 전화기 못 내려놓고. 네 지통실장입니다. 하면서 보고하고. 전화 받고 보고받고. 전화 받으면서 전화 받고. 정신이 없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자리에. 육군 연락장교 자리에. 내 전화기가 울리는 거야. 따르르르르 울리는 거야. 통신만 육군 연락장교입니다. 나 전화 받았지. 근데 첫 마디가. 지통실장 받고. 상대방의. 첫 마디가. 지통실장 받고. 지통실장 여러분 중령이에요. 중령. 해군 중령. 첫 마디가. 지통실장 받고. 어 시발.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긴장해. 지통실장. 지금 실상황이야. 실상황이야. 그리고 사령관님도 있어. 투스타. 이한대 사령관에서 투스타야. 지금 전이너니 다 여기는. 나한테 반말로. 야 지통실장 받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알겠습니다. 딱 했어. 근데 지금 지통실장님 바빠. 내가 지통실장님 전화 왔습니다. 누군데. 갑자기 지통실장님이. 야 누군데. 바빠 죽겠는데. 육군 연락장교가 갑자기 와가지고. 전화 받으라니까. 그러니까 지통실장님은. 육군이 전화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바빠 죽겠는데. 누구야. 그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못 물어본 거야. 너무 무서워. 순간. 야 지통실장 받고. 그러는데. 존나. 카리스마가. 못해도 대령 이상이라는 거잖아. 못해도 중령 이상이잖아. 나 대휘 때인데. 근데 이 바쁜 상황에서 전화를 했잖아요. 바로 전화를. 동시만. 죄송하지만 혹시. 누구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 김사령관이야. 다시 한 번 말씀해주겠습니까? 어. 사령관이야. 시발. 내가 사령관이야를 들은 거야. 내가. 두 번 들었어. 실례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겠습니까? 야. 동생관이라고. 그 순간. 사령관이라는 거야. 어. 근데 이 암대 사령관이 여기 있잖아. 이 암대 사령관이 여기 있잖아. 어. 전화기 들고 진짜 내가. 땀이 막 나기 시작해. 땀이.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어. 전화기 들고. 어. 어. 옆에 있는 이제 해군 소령이 나한테. 야. 누군데. 그. 지금 세 번 물어봤는데. 김우사령관이시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아. 미친 새끼. 야. 상호야. 너 왜 그러냐. 야. 육군. 하면서 막. 야. 지금 정신 없었을 수 있겠는데. 무슨 개소리야. 그러는 거야. 내가 전화기 붙잡고. 아니. 기무사령관이라는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막. 분명히 그랬더니 막. 아. 미친 새끼 아니야. 하면서 막. 야. 육군. 거짓말 안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병신처럼 보는 거야. 저 미친 새끼. 무슨 개소리야. 근데. 얼굴 빨개져서 땀 뻘뻘 흘리면서. 분명히 사령관이라고 했다고. 빨리 바꿔야 된다고. 사령관이라고. 이 암대 사령관님이. 날 딱 본. 이 암대 사령관 2스타. 지금 실제 상황이야. 바빠 죽겠어. 2스타가 날 딱 보면서. 야. 쟤 뭐라고 하는 거냐. 야. 지통실장 전화 받아봐. 그리고 작전 참모님이 대령이거든. 나한테. 야. 육군 연약장교. 너 뭐하는 새끼야. 그래서. 나 진짜로. 막. 눈물 낼 것 같은 거야. 땀이 뻘뻘 나고. 죄송합니다. 내 사령관님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순간 전화에 건네주면서. 만약에 내가 잘못 들어가지고. 김상사나. 아니면은 막. 막. 족도 아닌 사람이면 어떡하지라는. 진짜 막. 생각을 다 했어요. 막. 막. 심장이 쿵쾅쿵 뛰었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딱 줬어. 지통실장님이. 네. 지통실장입니다. 필승. 딱 그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오. 씨. 다행이다. 그래서. 지통실장님이. 필승. 딱 그러는 거야. 오. 다행이다. 씨발. 왜냐면은. 아. 높은 사람이구나. 와. 나 그때. 순간. 필승 그 소리가 듣고. 와. 그나마 좀 마음이 가라앉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해군들도. 오. 진짠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김우사령관이 맞구나. 김우사령관이 맞구나. 근데 이제 딱. 시장님이 다 끊고. 이한대 사령관님이. 야. 누구야. 그때 막. 네. 전사령관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야. 어. 나 전사령관이야. 나 전사령관이라고. 이걸 내가 김우사령관으로 들은 거야. 긴장하니까. 다 전화 끊으니까. 누구십니까. 전사령관이면 지금 이한대 사령관보다 선배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령관도 이해를 해주는 거지. 속으로. 와. 씨발.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전화 받았는데 알고. 중령이나 막. 실무자였으면 뒤지는 거 아니야. 나는. 욕 오지게 옮는 거 아니야. 진짜 나는. 와. 또 그. 짧은 그 2분 3분이. 한. 내 인생이 30분처럼 느껴졌어. 진짜. 전화기 건넬 때. 무슨 죄 지은 거 마냥. 실장님. 왜. 그. 김우사령관 TV 전화가. 김우사령관. 이 새끼가.